자,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는 금수저 친구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는 금수저 친구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 보면 제가 산다고 비싼거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한명씩 있을 것 같은데 그 입장 생각해보면서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제 주변 친구 중에 이성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 이성친구요? 이성친구 남자네요 쉽게 말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에요 비단 경제적 사정 뿐만 아니라 과적도 하목하고 뭐 부족한 거 없는 애에요 대학 때 만나서 지금까지 잘 지내는데 가끔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너무 복받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거 보니 난 평범한 거였네 이런 부모한테 태어나서 너무 좋다 이런 류의 이야기요 아기가 없다는 건 아는데 저런 얘기를 정말 자주 해요 왜 하는지 그리고 왜 저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제 짐작으로는 제가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수긍을 해주는데 얜 다른 사람 사는 거 보면서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넘어서 우월감을 느끼나 싶을 만큼요 듣다 보면 솔직히 짜증나거든요 저도 짜증납니다 아주아주 솔직한 마음은 남의 힘듦을 위로 삼는 것 같고 제 기준에선 돈 빼면 벌벌이 넘는데 왜 전 하나 더 의식해서 그러나 싶어요 왜 이런 걸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갑자기 연락 와서 저런 얘기를 해요 듣기 싫은 소리 한번 해줘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연자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사람하고 연락하고 지내요? 아니 왜 이런 사람하고 연락하고 지내지? 어? 왜 이런 사람하고? 이미 봐도 이미 적은 거만 봐도 정상이 아니지 않나? 정상이 정상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성친구는 남자네 남자 뭐 저렇게 하면 혹시라도 연결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 순살치킨이 뭐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어제 그 뭐지? 그 자필 자필 사도서의 주인공 영상 올려드렸어요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연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금수저인적 할 뿐이지 실제로 금수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실제로 그니까 정말 우리한테 막 있어보이고 금수저인적 하는데 실제로 뚜껑 까보니까 금수저가 아닌 중간보다도 못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친구분은 그 친구분 일단 그 친구분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받아주지 마 연락받아주지 마 연락받지 마세요 연락받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알아? 정말 금수저는 우리가 그 사람이 자랑하지 않아도 딱 한 번에 안단 말이야 아 아니에요 금수저인 애들은요 몇몇 애들이 제외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집의 사람인 거 압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게 쪽팔리고 자전시 상한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해요 정말 금수저라고 하면 남들보다 더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말조심 이런 걸 더 잘해요 없는 애들보다 더 잘한다니까 어 남들이 있는 앞에서 상대방 깎아내리지 마라 이런 것들 있죠 더 교육을 더 잘 받고 자랐다니까 금수저 사람들이 있다고 남한테 찍어 누른다거나 돈으로 무시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어 딴 데 가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네가 좀 있다고 이렇게 과시하고 살을 다니지 마라 그거 어 우리 살 깎아 먹는 거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자기가 부자란 말 안 하죠 어 부자란 말 안 해도 우리가 부자라는 거 알 수 있죠 하는 행동이나 뭐 차고 다니는 시계나 뭐 차를 봤을 때 알 수 있죠 그 나이 때 돈을 벌어서 살 수가 없는 거면 당연히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부자라는 사람들은 보통 교육을 잘 받았어요 보통 나오는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보통 뭐 아나무인인 사람들 왜 인성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거는 몇몇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거고 대체로 부자분들은 그 교육 수준이 남달라요 우리가 받는 교육 수준이 어 모든 부자가 다 저렇지 않다는 거죠 금수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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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그 사람이 금수적인 거에 대해서 솔직히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확인 안 해봤잖아요 가족 한몫한지 님이 가가지고 봤어요 그 사람도 가족 한몫한지 대화해봤어 못해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경제자 사정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다 봤습니까 가봤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게 없으면 믿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아기가 있죠 아기가 100% 있습니다 정말 전부 저 정말 전부 다 아기 100%예요 어 아기가 왜 없어 어 할 말이 그렇게 없나 오랜만에 친구끼리 만나면 야 어 야 요즘에 뭐 괜찮냐 아무것도 어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아 요즘에 좀 잘 안된다 하면 이렇게 위로받거나 어 뭔 일 있다 하면 어 그래 그때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한다거나 야 지금 술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의 어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대놓고 얘기한다는 아기가 베풀어져 아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자랑할 사람 어 얘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니까 어 얘한테 얘기해서 정신적 위주로 받아야겠다 딱 그거 아니에요 어 잘 생각해봐요 공감은 왜 해주고 잘 왜 이해해줘야 돼 어 왜 이해해줘야 됩니까 이런 사람 왜 이해해줘야 돼 전화가 쓸데요 전화가지고 자기 잘난 거 얘기하는 사람 왜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해줘 가치가 없는 사람 왜 이해해줘야 되냐고 어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하다못해 이 사람이 경제사항이 좋아가지고 님한테 뭐 해준 거라도 있습니까 이 상대방이 잘 살아가지고 님한테 뭐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다거나 선물해줬다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니 뭐 취업을 하는데 좀 도와줬다거나 뭐 은혜를 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해주고 받아줄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 대학 때 만나가지고 대학 때 만났으면 비즈니스잖아 대학교부터는 정말 정말 친해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냐 대학교 친구는 어 결국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뭔가 도움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혹시라도 부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를 잊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으면서 그냥 쓸데없이 전화가가지고 뭐 어 헛소리 나오고 뭐 어 생각해보세요 나이 30대 살을 먹고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어 다 큰 남녀 이성들이 전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봐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커가지고 어 생각해봐 저게 정상인지 어 나이 서른 먹고 어 다른 사람들도 너무 힘들게 사는 거 나이 평범한 거였는데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진짜 싸이코 아니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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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받아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 님도 문제가 있어 님도 문제가 있어 님도 만약에 안 받아주고 어 이렇게 만약에 전화가가지고 어 안 자고 있었네 어 그래 무슨 일이야 어 아 나 근데 있잖아 난 너무 복 받은 거 같아 어 다른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아득바득 사는데 난 별거 아니었잖아 평범하게 사는 거였네 진짜 야 부모님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겠다 진짜 어 나 부모님 정말 잘 만난 거 같아 그렇게 얘기할 거 같으면 어 별거 아니네 끊을게 그럼 끊으면 끊으잖아요 어 별거 아니네 끊을게 어 더이상 할 얘기 없지 끊을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라 앞으로 이런 걸로 전화할 거면 전화하지 마 다 노지기쯤에 얘기하면 되잖아 맞죠 어 전화비 아깝고 전화시간 아까우니까 끊을게 내가 먼저 끊어도 되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 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저런 사람은 본인한테 어 잠깐만 본인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안 됩니다 어 전혀 안 돼요 전혀 그냥 안 되는 게 전혀 안 돼요 장담합니다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어 혹시라도 그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연락받는 혹시라도 얘한테 혹시라도 도움받을 일 있지 않을까 얘한테 잘 보일 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뭐 떡이라도 얻어먹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 사람하고 좀 관계를 유지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뭐 취업자디나 뭐 어떤 그 좋은 기회가 생기면 얘한테 잘 보일 내가 얘한테 그래도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래도 뭐 하나 주지 않을까 보통 이런 생각하지 않아 사실 솔직하게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해봐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한테 뭐 딱히 도움받을 거 없으면 앞으로도 없다는 소리야 어 현재 도움받을 게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없어요 영원히 없을 거야 아마 굉장하게 얘기해서 영원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끝내라는 거예요 어 인맥 이런 사람도 인맥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사람도 나중에 대학교 때 만난 사람이니까 인맥이니까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관계를 유지해 내먹고 사기 바빠 죽겠는데 어 무슨 관계를 유지합니까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 사연자만 생각해봐 이미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전화 받아줄 거예요 남자친구는 같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데이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급수 친구 전화와가지고 어 아 근데 어떡하지 나 지금 남친하고 같이 있는데 데이트하고 있는데 전화왔는데 아니 잠깐만 급한가 전화 좀 받아줘 어 그래 얘기해봐 딱 했는데 어 난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나 왜 이렇게 나 빡히 뭐 요 노력한 것도 없는데 있잖아 다 있네 다 찾아져 있네 이런 얘기하면 진짜 찾아가고 싶지 않나요 재수없지 않을까 급하다고 전화해놓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무도 오면 안되고 내가 봤을 때는 구라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만 전화하는 거 악이 베풀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전화 받지 마세요 절대 도움 안됩니다 어 서른 살이면 어떻게든 저런 사람들 연락하고 지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한테 도움이 안되고 내한테 필요가 없다 내한테 악이만 끼친다 앞으로 이 사람 이 사람한테 내가 도와줄 것도 없고 이 사람한테 도움 받을 것도 없다 그럼 연락 끊는 게 좋아요 전화번호 많다고 해서 다 도움되는 거 아니야 전화번호 저장 많이 돼있고 카톡에 팔로우 많이 돼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그 사람하고는 이제 연락을 안 받으시던지 아니면 연락을 좀 덜 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혹시라도 연락 오면 이런 얘기 할 거면 전화하지 마라 그래요 특별한 거 아니면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고미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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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